음악 학생들한테 가장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오게 되면 3D 프린팅이 운전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스캔을 한 다음에 그걸 프린트해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얼굴을 주로 상반신을 스캔을 해서 그걸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스는 3D 스캔을 이용해서 오는 학생들의 얼굴을 스캔한 뒤에 뽑아주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신기하고 처음 접해보는 장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장비들을 보면서 3D 프린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들이 3D 프린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실습하고 실적,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